고리보감에선 땀은 심장의 액체라고 하거든요 이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아 심장 한의사 선생님은 딱 보면 보이나 봐요 막 그런 게 직업병이죠 뭐 아 쉴 땐 좀 쉬고 싶은데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이제 곧 착륙할 거라서 창문 덮개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죠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바다 예쁜 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전에 이쪽 비행 왔다가 여기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여기 바다엔 아직도 인어 가산데요 아 대 진짜예요 저는 비행기에서의 인연은 비행기에서 끝낸다 땅에서 사적인 만남은 같지 않는다 뭐 이런 철칙을 갖고 있는 여잔데 제 자신과의 약속을 깨게 만드시네요 제가 민지씨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? 제 손이요? 이거 봐 손이 엄청 작네 어? 이건 뭐예요?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어떻게 한 걸까? 대박 이 팔찌 최소 400년 이상 순독 99%나 100% 비치억으로 추정되는데 만약에 정말이면 이거 60억 이상의 가치 일단 실물 확인부터 하자 이 팔찌 주인 누구야? 지금 같이 있어?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주시는 거예요? 아니요? 네? 아 아니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쁜가 어떤가 해서 이쁘다니 다행이네 엄마 갖다 주려고요? 엄마가 백금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? 다음 게임에 아이 감사합니다.